안녕하세요. 에드위랑극사 최안나입니다. 오늘은 역대 정부를 개헌의 변화에 따라서 쭉 훑어볼 건데 이 부분이 다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막 화가 날 거예요. 왜 이렇게 헌법을 자주 뜯어고쳐서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9차 개헌이거든요. 그 말은 즉 1차 개헌부터 계속해서 9번이나 개헌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 개헌이 3차와 4차와 9차 빼고는 모두 다 자신들의 독재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보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기출이 될 때는 그 헌법의 내용이 사료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사료에서 이 개헌이 몇 차 개헌인지를 캐치해야지 아 이거 무슨 정보구나 사회 시기를 맞출 수 있고 또 그 정보와 관련된 선지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찾으시고 좀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이승만 정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한능금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정부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입니다. 직권 기간이 길었으니까요.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 정부고 일단은 이승만 정부의 첫 번째 개헌이 바로 발췌 개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재헌헌법은 이제 개헌을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헌법이에요. 재헌절할 때 그 재헌입니다. 재헌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는 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원래 직선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간선제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시기에는 투표를 처음 해봤고 이제 막 대통령을 뽑는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반민법을 만드는 거 농재개혁을 하는 거 세 번째 귀속재산처리법 반민특위 활동을 하고 농재개혁을 했던 거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그리고 1차 개헌이 일어나요. 자 근데 1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1952년이죠. 그럼 어디서 일어났다? 부산에서 일어났다. 6.25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점점점 이런 이승만의 자유당의 횡포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이승만의 반대 세력들 중에서 점점 마음이 사이감이 안 좋아지는 거야.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아 국회의원들이 나랑 뽑아줄 것 같은데 차라리 국민을 속이겠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거예요. 당시에는 대통령 뽑으면 왕을 왜 바꾸려고 그래 할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는 게 더 쉬웠을 시기다. 그래서 이제 직선제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그래요. 고기만 쏙 뽑아가지고 바꿨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 부르고요. 자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 6.25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1952년이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헌의 연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차 개헌. 자 그리고 부산에 정치파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냐면 이 이제 자신 이승만에게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이제 저기 뭐야 버스에 태워가지고 납치해버리고 막 그런 식의 정치파동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2차 개헌. 2차 개헌은 4.45 입개헌이라고 합니다. 4.45 입개헌. 4로 시작되니까 연도도 4로 끝나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는 이어가는 거고 중임제안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나만 이 조항은 현재 이것을 발표하는 나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혜택을 줘라. 나는 전쟁도 겪었고 난 독립운동도 했고 나는 이 정도 혜택 줘야 되지 않음 이런 느낌으로 중임제안을 철폐하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제안을 없앤 것입니다. 이 내용의 사료가 나오면요. 뭐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밑에 이제 대통령은 뭐 이제 1차만 중임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단 이 현행 헌법을 발표하는 대통령에 한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부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차 개헌이에요. 4.45 입개헌이고 이게 사실 원래는 뭐 이제 왜 4.45 입이라고 하냐면 135.333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와서 한마디로 136명이 이제 가결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안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든지 올려보려고 0.3333은 버리고 뭐 4 이하는 버리고 5는 올려 그래서 0.33은 하나의 1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35명도 가능. 뭔 소리야. 한마디로 말도 안 되나 멍멍이 소리야. 결국 이제 수학적인 논리를 이상하게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4.45 입개헌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웃긴 그러한 개헌이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독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58년 독재 강화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중간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가끔 나와요. 1956년 선거가 있었어요. 1956년 선거에서 말로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승만 나오고 이기북 나왔어요. 그리고 신익희와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신익희가 호남선 호남열차에서 갑자기 급소합니다.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갑자기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익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장면이 당선이 됐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는 라이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다음으로 2등의 표를 많이 얻은 인물이 바로 조봉함이었어요. 조봉함이 유효표 30%를 넘었다. 조봉함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야. 조봉함이 진보당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한테는 이제 조봉함이 라이벌인 거죠. 조봉함을 제거할 계획을 합니다. 조봉함이 평화통일론 한 번 주장했다가 간첩이다. 공산당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진보당 사건이 일으킵니다. 자,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함을 그 다음 해 1959년에 조봉함 사용당해요. 자, 그리고 보안법 파동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서 신국가보안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국가보안법은 보안법을 강화해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헌법을 제안받을 수 있는 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인데 보안을 위해서 심지어는 조봉함을 사용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게 신국가보안법 그게 보안법 파동이고요. 경향신문이 이때 천주교 관련된 신문인데 이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 정부의 반대적인 비판적인 여론에 그런 언론을 실었다고 경향신문이 이제 완전 저기 폐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독재를 강화하는 반공을 강화하는 분위기죠. 58년 반공 강화 자 그리고 나서 1960년에 이제 이승만이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이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3인조, 5인조 투표 그래서 이제 1번 뽑아 1번 이런 식으로 뒤에서 강압적으로 뽑게 하고 진짜 이렇게 정전시킨 다음에 투표만 바꿔치기 하고 실제로 투표한 수보다 개표수가 더 나와서 나중에 막 바꾸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3.15 부정선거 때 마산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거 다 공산당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산 앞바다에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는 거야. 뭐야 그냥 순둥순둥한 고등학생이었어. 공산당이 아니었어. 간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이거 부정선거다. 잘못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4.19 혁명으로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고 그리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 해가 대학교수단 시국선언인데 4.19 혁명 때 경찰들의 총기 사격으로 100여 명이 죽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수송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중학생들도 많이 죽었고 저희 집이 4.19 민주 묘지 쪽이거든요. 진짜 학생들 비서계 학생들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수들이 화가 나서 학생들의 피해 부답해라. 살인기 처단하라. 이 박사 내려와라. 그래서 결국 이승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학교수단 시국선언이 4월 25일에 있었고 바로 다음 날 26일에 이승만 내려옵니다. 이승만이 내려오고 나서 임시로 허정 과도정보 이때 외교부 장관급이었던 허정이 잠시 과도정보를 만들고 그리고 3차 개헌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내려왔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무효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하는데 대통령제를 했더니 독재를 하더라. 다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그래서 허정 과도정보에서 개헌을 해서 내각 책임제로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의원 참여원 양원제 국회를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죠. 사실상 1차 개헌에 민의원 참여원 내용은 있었지만 전쟁 중이나 시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54년에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실제 시행이 된 건 60년부터 그리고 장면 내각이 이제 출범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윤보선 그리고 장면이 내각을 꾸미는 장면이 총리가 되는데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장면이 대표입니다. 윤보선보다 더 파워가 셌던 거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장면 내각 장면 정부에서는 뭐를 했냐면 4차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야 해서 제가 지금 화사표를 표시해놨는데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 장면 정부에서 4차 개헌인 거예요.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 3.15 부정선거자들 제대로 처벌해라. 그때 흐지부지 놔주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처벌해라. 뭐 이 4.19 혁명 때 경무대 시위 때 총 쏘는 사람 누구냐. 이 관련 경찰들 모두 제대로 처벌해라. 그래서 한 번 벌준 걸 다시 부르는 거 또 소급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급 입법, 특별 소급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 입법을 한 게 4차 개헌입니다. 결국 3차, 4차는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거는 착한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2, 3, 4차 개헌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장면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소급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통일에도 좀 소급적이었고 경제성장을 좀 중시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화가 나는 일을 일으킵니다. 감군 조치를 발표해요. 군인 수를 줄이고 군대에 대한 지원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군인이 화가 나겠죠. 바로 군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됩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는 방공을 국시로 한다. 경제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리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의 일을 만듭니다. 국가를 재건시키겠다. 경제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죠. 공포의 상징이었던 중앙정보부. 예전에는 우는 아이도 어휴, 저 중정요원이 온다. 그러면 운물을 끄칠 정도로 공포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내각 책임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소 심플, 완전 심플하게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5차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3차, 4차 요건 착한 개헌이라고 했고 그리고 5차 개헌이 있죠. 5차 개헌부터가 5, 6, 7차 개헌이 박정희 정부입니다. 아까 1차, 2차가 이승만, 요건 다시 한번 막판에 정리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5차 개헌을 1962년에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그리고 단원제로 박정희 정부, 공화당 정부가 출범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제 경제 성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국내에 돈이 없네? 그럼 어떡해요? 끌어와야죠. 일본에서 끌어오고 미국에서 끌어옵니다. 먼저 이제 일본에서 끌어오는데 이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을 맺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김종필 오이라 각서라고 해서 그 일본의 오이라와 김종필이 만나서 뭐 3억 그냥 주고 뭐 3억은 갚고 뭐 이런 식으로 돈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유상차관, 무상차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진정성이나 사과도 아니고 돈 얘기만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사실 이때 필요한 거 뭐였냐면 강제징용자들 어떻게 월급 다시 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돈 얘기만 한다. 구류개교다. 그래서 구류개교 반대 이런 식으로 6.3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964년 바로 한일협정 1년 전입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구류개교 반대한다라는 6.3 시위가 있었어요. 이 6.3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이제 외교로 하고 우리가 경제성장하려고 하는 거를 북한이 반대하는 거다. 북한의 인민혁명당이 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6.3 시위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6.3 시위하는 사람들이 마치 다 공산당이 된 것 마냥 그렇게 막 탄압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이에요. 이번에 최근에는 민청학령 사건도 실제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혁당 사건도 말씀드린 겁니다. 민청학령 사건이 인혁당 재건의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1964년에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요. 이 6.3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인혁당 사건을 이들 다 진압하고 결국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게 됩니다. 일본에서 돈 차관 끌어왔죠. 돈.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서 일본은 미국에서 끌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죠. 베트남 파병 조건으로 미국의 파병 조건으로 브라운 각서를 체결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1966년 이제 그런 국군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AID 차관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게 긴 기간 동안 저금리로 꺼주는 그런 차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차관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일본에서 돈 끌어오고 미국에서 돈을 1년 주기로 끌어온 겁니다. 65년 66년 그쵸? 돈을 끌어왔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경제성장에 썼겠죠. 그리고 나서 6차 개헌이 있습니다. 6차 개헌은 1969년 삼선 개헌 6차 개헌은 삼선 대통령을 3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헌법이 1차 중임은 가능해요. 그럼 2번을 하게 되겠죠?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하는 거예요. 6.3 6.3 6.3 빌딩으로 이어주세요. 6차 개헌은 삼선 개헌입니다. 자 이 삼선 개헌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968년에 되게 파란만장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1월 달에 청와대의 간첩이 습격하는 사건 김신조 습격 사건이 있었어요. 김신조가 막 인터뷰하는데 고정 박정희 목다로 하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와대 일대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도 실미도 부대 만들고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프레블루호를 납치해버리는 북한이 그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이 사건 때 1968년에 한 개만 더 쓴다면 1968년에 정말 자주 나오는 게 국민교육헌장이에요. 국민교육헌장도 1968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가적인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 다 국가를 위해서다. 그런 걸 외우게 하는 국민교육헌장도 1968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또 이제 일어나는 거죠. 6차 이제 63 34 삼성개헌 이 뒤로는 69년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삼성개헌 반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몇 번을 대통령을 해먹는 거냐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7차 개헌 유신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유신개헌을 왜 하게 된 것이냐면 1969년에 이제 전세계적으로 좀 닉슨 독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고 냉전보다는 이제는 국익을 중시하는 냉전 완화의 분위기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통일이다. 이제는 통일이다. 그러면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합니다. 이 7차 개헌 바로 직전에 같은 해에 7월 4일에 7.4 남북 공동성명서 7.4 남북 공동성명서를 서로 주고 받아요. 남북 간의 첫 접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접촉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한다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적으로 통일을 하자. 이 통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을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법은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신이다. 그리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어쩌수 없이 내가 대통령 해야겠네. 계속 이런 분위기인 거야. 그런 식으로 유신체제라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정말 독재체제였습니다. 보시면 간선제 6년인데요. 이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통일주택 국민의회에서 그냥 계속 뽑는 거니까. 이때 어떤 식이냐면 후보는 한 명이야.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한 명이야. 그러면 찬성 반대.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 기권. 기권 세 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장충체육관에서 체육관 선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일주체 국민의회에서 선출했다. 유신헌법 나오면 만약에 헌법 전문에서 통일주체 국민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다. 얘기 나온다던가 긴급조치 나오면 유신헌법입니다. 중임제한이 철폐된 거죠. 계속해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긴급조치 아주 중요해요.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 뭐 국가안전상에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거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부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영장없이 체포 가능. 이게 나라야. 자유가 없어.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막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역사선생님 있으면 다음 날부터 출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긴급조치예요. 긴급조치 1에서 9호를 대통령이 만들 수 있어. 대통령이 임시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입법부야 대통령이. 거기다가 이제 이런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당연히 장악했고 3권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아우르는 독재였다는 거죠. 긴급조치 아주 중요하고요. 국회 해상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입법부도 장악을 한 거고 이제 입법에 대한 그런 법안에 입법에 대한 그런 권력을 대통령이 갖게 된 거고 심지어는 국회의 3분의 1을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유신정우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유신정우회. 유정우회. 진정한 독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유신체제를 한국형 민주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재를 완전히 구축을 했고 당연히 이때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반유신운동이 엄청 일어났지. 이 7차 개헌은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6차 개헌도 3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특히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7차 개헌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 긴급조치. 이거 나오면 무조건 7차야. 유신헌법. 유신헌법에 관련돼서 반대하는 유신반대 이런 식으로 반유신운동이 일어납니다.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거 장준하가 했었죠. 장준하는 그 전에 배웠었던 미국 OSS 부대와 국내 진입 작전을 했던 정진군이에요. 독립군 활동을 했던 인물이니까 얼마나 상징적인 인물이고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겠어요. 제하 세력 중에서 장준하가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서명운동 추진하고 그러다가 의문의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뭐냐 그 저기 왔다가 등산 갔다가 또 의문의 죽음을 당황이 되죠. 저지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자 그리고 1976년 명동성당에서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의 국신은 민주주의다. 이때 뭐 김영상 김대중 대표적인 제하 세력들 모두 모여서 자 요거는 1976년 자 그리고 이때 이것을 어떻게 탄압했냐면 민청왕년 인혁당 재건의 사건으로 탄압했는데 요기 최근에 출제가 됐거든요. 이 민청왕년 사건이 1974년 입니다. 이게 이제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1973년에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납치를 당해. 그래서 거의 태평양에서 수정될 뻔했었는데 일본이 그런 자기네 나라에서 납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외교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한테도 이야기해가지고 헬기 띄워서 멈춰라 이래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것이 오픈되고 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1974년에 엄청나게 반유신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민청왕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의 이런 대학생들의 이 단체가 또 인혁당의 지령을 받았다.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964년에 이 한일협정 일어나기 전에 아까 그 6.30위 있었죠. 6.30위를 탄압하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또 인혁당 재건이 인혁당이 다시 만들어주려고 한다. 도대체 그 인혁당이라는 거는 실체도 없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때 당시 진짜 이 9명의 사람은 진짜 사형선고를 받은 지 19시간 만에 사형이 당했고 그리고 바로 화장시켜버렸어요. 그 고문의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진짜 사법재판 사법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 민청왕년 인혁당 재건이 나오면 박정희 정부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79년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1979년이 이때가 이제 73년 78년 오일 쇼크 석유파동이 있었거든요. 1978년에 석유파동은 어떻게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러한 분위기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분위기에서 YH 무역이라고 해서 가발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 가발 회사의 사장이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여공들을 거의 1년 넘게 월급도 안 준 상태 다 대거 잘랐단 말이에요. 여공들이 밀린 월급은 줘라 이런 식으로 농성을 하는데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식의 신민당사에서 김영삼이 신민당이었거든요. 신민당사에 점거해가지고 YH 여공들이 농성을 하는데 이때 구타로 인해서 한 여공이 스무살짜리 여공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반발하고 일이 또 커지니까 이거 다 김영삼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부에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김영삼의 본진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마민주항쟁 일어났을 때 이때 또 김재규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뜨는 진은애와 뜨는애죠. 김재규는 곧 잘릴 것 같은 분위기였고 다시 뜨는애였던 차지철이 싹 다 밀어버리자고 부마민주항쟁 부산과 마산 마산 캄보디아 킬린필드 예를 들으면서 이만큼 몇십만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러면서 밀어버리자고 하는 거야. 김재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고 결국 중앙정보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는 심비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신은 결국 종식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박정희 정부는 결국은 1961년부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약 해수로 19년간을 집권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1979년에 누구보다 빠르게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군부가 장악을 하는 거죠.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또 역시나 이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이게 나라냐 막 이러면서 12.12 사태 이후로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체코 프라의 봄 이것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도 우리의 민주화운동 이때 1980년대 4월에 엄청난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이 5월 17일에 전국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계엄령 철폐라 그리고 이때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대중을 구속을 합니다.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령 철폐라 이러면서 이제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이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는데 진짜로 탱크를 몰고 와서 공수부대가 총기 사격을 하니까 이제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이제 계엄군이 내려오고 이제 공수부대가 내려오고 이제 시민군들은 형성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사료에서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다 진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군부 장학 이후로 5.18 민주화운동 자 그리고 나서는 막 국보유로 만들고 나서 이제 본인이 비상상태를 만든 뒤 국가 이런 비상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보유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8차 개헌을 하는데 자 전두환 정부가 출범이 되고 국보유로 만든 뒤 언론기본법을 만듭니다. 이 언론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보도지침 아까 7차 개헌은 긴급조치가 필수 키워드였죠. 언론기본법은 보도지침입니다. 당시에는 언론을 통폐합해가지고요. 이제 뉴스, 신문, 라디오 모두 다 통폐합해서 그냥 국가에서 보도지침 주는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9시 땡 되면 전두환 각각에서는 이러면서 땡전 뉴스라고 불렀어요. 안 궁금한 그의 일과를 막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지침 나오면은 이제 80년대 바로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자 8차 개헌의 내용은요. 대통령 간선제는 여전하고요. 이제 그 대신 단임제로 바꾼 뒤 단임으로 바꾼 뒤 이제 왜냐면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로 물을 주려고 했거든요. 7년! 이황하는 거 7년! 지금까지 제일 길어. 아까 유신헌법도 6년이었죠. 전두환 때는 7년이에요. 아 7년 남은 전두환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7년 단임. 그리고 이 통일주체 국민의회가 유신에 대한 사람들 불만이 많으니까 명칭만 바꿔요. 좀 순화해서 대통령 선거인단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또 출범이 돼요. 사실 여기는 중간에 너무나 구체적인 사건이 너무 많은데 사실 12.12 사태 전에 이 11.16 사태 이후로 대통령이 공석으로 비니까 잠시 최교화가 대통령으로 그 통일주체 국민의회에서 뽑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12 사태로 신군부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전두환이 그리고 나서 신군부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이때는 이 신군부 출 때는 이때까지는 통일주체 국민의회에서 뽑힌 거. 이때는 그러다가 8차 개헌한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또 전두환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제 두 번 이제 올라간 거죠. 출범이 된 거죠. 참고만 해두시고 이 통일주체 국민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게 8차 개헌이에요. 8차 개헌은 7년 7차 개헌은 6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1980년대는 정체적으로는 참 암울한 시대였지만 경제적으로는 호환기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랬거든요. 때가 좋았습니다. 그 시기에 80년대 일본은 경제대국 1위 이렇게 찍을 정도로 그때 일본이 막 그 카세트, CD플레이어 이런 거 소니 이런 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이때는 국가에서 막 풀어줍니다. 교복도 자유화 통금도 풀어줘 해외여행도 자유화 이러면서 막 풀어주는 이런 시기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했던 이 시기입니다. 너희는 스포츠 보면서 정치에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3S 정책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언론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기 그랬을 때 결국 1987 터지게 됩니다. 1987년 4.23 호환 조치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19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됩니다. 이게 원래 박종철이 죽었을 때 세상을 턱 치니 턱 하고 쓰러졌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이런 대학생이 20대 대학생이 그게 그렇게 죽는다고?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 서울대 국문학과 박종철 군은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아니었고 자취방에서 관련자를 하루 재워준 것밖에 없어. 진짜 어디로 간지 몰라.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심한 물고문으로 폐에 물이 차서 죽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까지 이름이 밝혀졌어.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 사재단에 의해서 결국 밝혀졌고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우리 대통령 좀 우리 손을 뽑아보자 라고 대통령 직선제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나서 호원 철폐 독재타도 이런 식으로 외쳤는데 그 다음에 본인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헌법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것이 바로 1987년 4.13 호원 조치예요. 뭔가 그 화면 그 내용 자체도 왠지 얄미워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았지. 호원 철폐 독재타도 이러면서 막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랬을 때 또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학생이 이때 그 최루탄 최루탄을 공중으로 쏴야 되는데 직격으로 쏴가지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열 학생이 이 장례식 이러면서 6월달에 엄청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는 넥타이 부대라고 해서 이제 그냥 회사원들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때 6.29 민주화선언으로 항보 국가에서 직선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하게 된 게 9차 개헌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9차 개헌은 일단은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9차 개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9차 개헌이 적용이 돼서 직선제로 뽑은 게 노태우 대통령이 되는 거죠. 9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대통령 직선제로 5년 단임제 이제는 중임도 1차 중임도 안 돼. 무조건 단임제야. 독재 싫어. 여야 합의에 처음으로 개헌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실제 투표로 인해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사실 김대중과 김영삼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될 것인데 후보 단일화에서 실패했어요. 후보 단일화 했으면 둘 중에 분명히 100% 됐을 텐데 가까스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고요. 노태우 정부 하면 역시 북방외교 북방외교라는 건 사회주의권과도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소수교 한중수교 있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조선총도포 건물을 해체한다던가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초등학교로 국민학교가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 일왕의 국민이다 이런 의미의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1996년부터 바꾼다던가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뒤에서 경제사회 그 부분에서 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평화적인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 여야 교체가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지고 복지와 관련된 것들 한일 월드컵 개최됐고요.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사스 때문에 질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뭐 제주 사산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가가 이제 사과를 했고 호주재폐지 뭐 이거는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이제 호주재 남자 성만 꼭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는 그 호주재폐지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별로 간단한 키워드를 보시면 되고요. 김대중 정부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통일과 관련해서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뭐 14 남북공동선언 이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는 FTA와 관련해서 한칠레 FTA 한미 FTA 그거 나올 수 있고요. 김현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뒤에도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IMF 터진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있었던 통일정책 뭐 1991년 9월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는 부분 이건 뒷부분에서 또 통일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개헌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개헌만 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어 여기에 이제 1차 개헌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정부 때는 두 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1차와 2차 1차 개헌 1952년 부산에서 그 다음에 2차 개헌이 1954년 4.4.5입 개헌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승만 내려오고 나서 아 대통령제 싫다 내각 책임지 하겠다 3차 개헌 3차 개헌 허정 과도정부 때 3차 개헌을 하고 그리고 장면 내각이 수립된 다음에 장면 내각 때 4차 개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뭐 있어요? 5.6.7이죠. 1.2. 이승만 5.6.7. 박정희 5차 개헌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그리고 6차는 6.3. 삼성개헌 7차는 유신개헌 시험에 제일 나올 수 있는 유신헌법 내용 너무 중요해요. 통일조치 국민회의 6년 간선제 대통령 중임 제한이 없다 긴급조치 국회 해상권 이런 식으로 완전 독재 자, 그리고 이제 8차 개헌은 전두환 정부 때 있었고 그리고 나서 987의 6월 항쟁으로 인해서 결국 9차 개헌 현행헌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개헌을 중심으로 반드시 좀 꼼꼼하게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현대사 부분은 특히 1987 같은 경우에는 1987 뭐 영화를 보셔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변화적인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는 국제시장 영화를 또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